전 세계의 등장 다 알 것 같은데.. 네? 아닌 것 같아요? 오옹! 그때 생각했어? 오늘 어떻게 생각해? 당연히 오영천이군요 은석이 은석이 최보석 최보석 어디 갔어? 오 어디 갔어? 오석 은석? 저 있다 은석아! 제 보석이야? 예! 저기 핸대보석 최은석 대명의 단백 누가 보석이에요? 어디인데요? 어? 광복? 없는데요?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가 보석인지는 그것 인성 형들 막 때려요 제가 맞는거에요 민호영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람이 잘 찍어주는 산꾼 마음이 느껴진 거야 지쳐지다갔던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